우리 오랜만에 바바라키네나 갈까? 아우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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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다음에 갈게요 약속이 있어가지고 먼저 와 차이단님 안나가세요? 어 나는 안먹을래 안먹어 날 옆에 보일래요 좀 한 끼 정도 굶어줘야지 저희 옆에 소개팅이 있거든 오우 좋으시겠다 어느 여자인지 벌써 좀 불쌍해질라 그러네 너도 나한테 그 더러운 관심 좀 꺼줄래? 음 지금 끄고 있어 가자 얘들아 아 네 감사합니다 형아 어 이게 예쁘다 형씨 저 다녀올게요 잘하세요 성경씨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나봐요 아니요 저 잘 못먹는데 왜 남자들이 이렇게 땅을 흘리면서 먹잖아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그게 멋있어 보여요? 네 주문하시겠어요? 아 네 뭐 여기 통과스 먹어야죠 통과스 두 개 주세요 매운 단계는 어떤 걸로 드려요? 혹시 처음이시면 어 매운 단계가 몇 단계까지나요? 매운 거 못 드시면 1단계나 2단계 드시죠 3단계 못 드세요 어 그렇게 매워요? 네 궁금한데 저기요 3단계로 주십시오 아 진짜 못 드실 텐데 1단계 드세요 아니요 그냥 3단계로 주세요 장담하는데 못 드세요 진짜 매운 거 잘 먹는 분도 못 드시는데요 3단계 먹겠습니다 주십시오 아니 사전 매운 거 잘 드세요? 네 저요 뭐 그 저기요 최종 단계가 4단계인가요? 네 그럼 4단계로 주세요 선현씨는? 아 전 1단계 저 못 먹어요 잘 아 그럼 4단계 하나 1단계 하나 네 알겠습니다 아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조금만요 차이사님도 소개팅 나가시고 이거 완전 연예의 계절이구만 이게 피비는? 아 어제 소개팅한 남자랑 이 앞에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한대요 영수야? 네 어 자기 아잇 아잇 뭐 먹어 야 장소장님도 연애하나 보네 경 네? 너도 혹시 연애하냐? 네 지겹게도 10년째 연애 중이에요 어? 뭐야 너 너 그렇게 연애질 하면서 그러면 금지배인한테 그렇게 수략거린 거야? 하여튼 있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아 제가 언제 진짜 걸었어요 진짜 양반은 못다 놓구만 아 왜 아 밥 먹어 하여튼 있는 것들이야 죄다 쌍쌍파티들 나셨구만 후식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수자 손님 외로워? 아 부끄럽다 저 하나도 안 외롭거든요 딱 외로워 보여 능력 있고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성진머리 더러운 것만 빼면 다 괜찮은데 뭐야 순천히의 욕이에요? 주자 손님은 그 더러운 성진머리 받아줄 만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막 주자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생각나는데 어때? 생각 있어? 무슨 생각이요? 남자 결정적으로 흠은 있지만 나머지 빼놓고는 다 훌륭해 어때? 어우 다행이네 아직 안 나왔네 이게 뭐예요? 엄마가 매운 거 먹을 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좋대요 사장님 잘 드신데 전 못 먹거든요 4단계 하나 1단계 하나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맵겠다 사장님 매우면 이거 같이 드세요 꼭? 아 저는 아이스크림 안 먹습니다 매운 건 매운맛에 먹어야죠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네 오 맵까? 오? 오 매워 맵다 저렇게 맵네 저거지게 맵네 주먹같아 오 맵다 아 1단계 시킬 거야 전혁씨 저게 뭐죠? 저거? 어?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? 어 네 잠깐 봤네요 맛있 드세요 네 근데 이게 여기가 있지? 잘 안 매우세요? 잘 안 매우세요? 잘 안 매우세요 잘 안 매우세요 네 어머 어쩜 저렇게 나무가 이쁠까? 편하네 이제 여름이야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사장님? 네 이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장님 네 여기가 있네 이런 것쯤이야 사장님 오늘 점심 드시고 미팅 가시죠? 저 정어문가 메뉴가 떨어졌네 어머 이런 거 왜 여기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야? 아 아